부처님은 윤회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부처는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윤회를 당연시하지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빠알리어를 공부해서 원문을 제가 직접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 역시 윤회를 가르치십니다. 윤회가 부정되면 불교 전체가 부정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세 가지 신통력이 열렸다고 하는데 첫째는 숙명통이고 둘째는 천안통이고 셋째는 누진통입니다. 이를 산명이라고 부릅니다. 산명 가운데 숙명통과 천안통은 윤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숙명통은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신통력이고 천안통은 다른 생명체의 전생과 현생의 관계를 모두 알고 내생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숙명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인과응보의 연기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자각하게 되고 천안통을 통해서 인과응보와 연기의 법칙이 다른 생명체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보편법칙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누진통을 얻습니다. 현대 불교학은 서구에서 발생한 인문학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초창기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불교를 연구했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 불교의 신비한 교리들은 모두 잘라버린 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교리만을 추출하여 불교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만일 윤회를 부정한다면 초기 불전의 3분의 2 이상이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모든 불교 수행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이 지향하는 열반 해탈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서구 불교학자들은 신앙심이 아니라 인문학적 호기심으로 불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앙과 수행의 불교학이 새롭게 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윤회와 업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근에 윤회를 비판하는 어떤 기독교 신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윤회가 있고 업보설이 있다면 간디를 암살한 사람도 간디의 악업을 덜어준 훌륭한 집행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암살자는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냉혹한 업과 과보만 있다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총도 용서도 없는 메마른 곳이 된다. 하지만 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윤회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종교나 사상을 비판하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고서 비판해야 하는데 제가 읽고 생각해봐도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논리이긴 한데요. 아무튼 3대 종교인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들은 언제나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강도가 나의 은인이오 도둑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전생에 지었을 나의 악업을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간디 암살자의 경우도 간디의 악업을 씻어준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간디가 해야 하는 것이지 암살자나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해쳤을 때 그에게 분노심을 품고 복수한다면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디의 악업을 씻어준 은혜로 인해서 그 암살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디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통을 준 악업으로 인해서 그 암살자는 지옥에 태어납니다. 질문에서 윤회를 비판했던 어떤 기독교 신학자께서도 그나마 불교를 비방한 악연을 통해 앞으로 언젠가 바른 종교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설에 대해 깊이 통찰할 경우 행복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해야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악업을 씻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과응보를 숙지한 불교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자랑하는 은총과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은 죄업을 인격을 갖는 누군가가 없애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불전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부처님의 삼불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지자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는 전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전능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남이 지은 업을 없애지 못한다.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불교에 이런 가르침을 접할 경우 전지전능자라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의 절대자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더 훌륭하다고 다투듯이 그런데 전지전능자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전능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희망사항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발견한 종교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산불능 중에 두 번째 항목은 남의 업을 없앨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생이나 과거에 지었던 악업은 부처님께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심으로 참회함으로써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천수경에서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라고 하는 것이 모두 참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겠다. 는 다짐이 수반되어야 참회가 진정으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생의 지옥에 태어날 악업을 지은 자도 진심으로 참회할 경우 현생의 골치가 아픈 정도의 과보만 받는다고 합니다. 불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현실을 직시하여 발견된 종교인지 아니면 인간의 희망사항이 만든 종교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내생의 하늘나라에 태어나거나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가 내생을 결정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나 유태교를 믿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나 불교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그 사람이 평생 지은 행위가 내생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